팀플을? 같이 하는 거 있잖아 야 미친 원자융합대가리새끼 그거 또 했던 거를 그거 또 까먹냐 그거를 아아아아 뭔지 안한다 이거일걸? 야 레벨은 1부터 해 그래 1부터 하자 우린 존나 잘하니까 음악은 신나는 걸로 하자 이게 짱이지 좋았어 야 이거 좋아 야 이거 세워야 돼 어떻게 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내가 놓을걸 어떻게 만들어봐 안돼 야 거기다 놓으면 안돼 미친 새끼야 야 거기다 놓아 거기 아 완벽한데 왜 그래 아 거기서 바로 하면 어떻게 하냐 펄펙션 좋았어 내가 끝으로 갈게 야 일자는 무조건 양쪽에다 놓자 그래 괜찮아 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자 굉장히 깔끔하지 역시나 자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야 야 이 야 이 프레스 뭐? 아니 아무 말도 안했어 야 안돼 야 야 이 병 아우 저 병뚜껑새끼 진짜 제대로 하는게 없어 얘가 실수 아 그거 내가 해야 했나봐라 아 미켜 네모 어디다 지워놔야지 멍추나 미친 스핑크스새끼 조용해 좋아 지금 서로 집중해서 말이 없군 야 나 어디다 놓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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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는 오빠만 믿어 빨리 놔 야 빨리 빨리 노라고 그래 야 있잖아 오케이 굿 야 이 개같은 년 내가 알려 아니 미안해 뭐 너 예쁘다고 어 아 나 이 쓰레기새끼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내 꺼졌어 빛이 식당가서 김치만 먹는 새끼 저리 꺼져 단무지만 먹거든 단무지만 먹냐 식당에서 요새 단무지가 나오잖아 야 나 놓을 때 없잖아 빨리 내가 놓을 때 만들어봐 만들어 이 새끼야 내가 놓을 때 야 야 내가 놓을 때 이런 개새끼 아 미친 새끼야 아 존나 애가 진짜 잘하는게 없어 니가 거기서 갖다 깔면 어떡하잖아 아 그것도 그걸 왜 나 그렇게 해 닥쳐 청와대에서 벨티하는 새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야 비켜 좋았어 훌륭하다 야 아 야야 오케이 야 여기 따라 아이 병신아 그거 못다놔 아 미친 쓰레기새끼 지갑 못다놓고 야 안 믿히냐 미쳤어 아 나 이 새끼 진짜 야 1탄부터 뒤지게 생겼잖아 아 나 딱 새끼났어 아 뭐하냐고 진짜 진심으로 오케이 좋아 변치 아 존나 오늘 개념 세일인가 왜이래 이거 내가 이렇게 집어넣게 낚쳐 안되구나 티스피질하지마 이 새끼 게임실력이 1총공개인가 왜이래 잘하는게 없어 저거다 저는 야 비켜 아 나 이 진짜 가짜 야야야야야 하 와 됐잖아 머리 안들어가냐 좋아 야 잘되고 있어 야 이 정도면 우리 선전하고 있는거야 흠 흠 아 오케이 굿 오케이 합체 좋은 합체야 야 내가 딱 이렇게 딱 놓을게 야 비켜봐 오른쪽 세워야지 그래 안돼 돼 안돼 안돼 아야 아야 오케이 야 그렇게 하면 되지 나아 네모는 어떡하라고 네모 아무데나 놔 어차피 니 존나 들러리잖아 데코레이션새끼야 고마워 메인디쉬는 나야 야 어디다 어디다 놔봐 빨리 놔봐 야 빨리 놔봐 이 새끼야 아 벽주껑 새끼 저거 꺼져 저리 가 아 비켜 저리 가 아 아 오케이 굿 좋았어 야 놔 야 그 위에 그래 내가 먼저 나간다고 아이 아 아 존나 삽입질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 빨리 오케이 아 야 야 합체 합체 야 나 이 새끼 진짜 야 1탄 야 아 1탄부터 개못하네 야야 잠깐만 야 하하하하 너 때문이야 병신아 미친 야 우리 0부터 하자 너무 쉽다 꼴킴 야